신날이 다시 왔습니다 운동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살을 빼자 화이팅! 사과 스무디 사과 스무디 없구나 회원님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뺄 수 있다! 맞아요 화이팅! 이대로 날 배대고 계속 눌러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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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진짜 힘드네요 파이팅 그 아 그런 방법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안되나 보죠 뭐 옆으로 지나가면 운동이 안되죠 으 으 으 으 12. 13. 14. 16. 17. 18. 19. 아, 잠시만요. 아..잠지러워 아주 좋아 잘했어 클리어 아이고 힘들어 아 몬스터라 샤워스다는데 힘든 야 엉덩이를 낮춰서 스쿼트 전실을 기 first victory! 일단 클리어했습니다 클리어가 중요한게 아니고 칼로리가 많이 빠져야하는데 안빠졌죠 좋아 와아 우웅 우웅이 우웅이 마을로 들어가자 스무디 재료 스무디는 만들면 되는데 웨어 중에 좋은 거 없나 으 좋아요 공격력하고 방어력을 올려야겠습니다 됐고 그럼 만들어야겠다 지금 스무디 에너지 채우는 게 없다 보니까 자 시작한다 그래도 페어님께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이야기 같이 하면서 운동할 수 있고 좋습니다 아쉽게면 버틸 수 있겠지? 바로 그거야! 어... 호거니 테크니 오호호하... 어허아아 239 안에 클리어 하자 어허아 파이팅! 좋아 달리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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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킬을 선택해 만세 압수기기 좋아, 움직이자 끌어올릴 때는 등급여게 집중해줘 좋아, 좋아 다이스 오케이 최고야 좋아, 좋아 완벽해 잘했어 굉장해 좋아 대단해 좋았어 훌륭해 좋았어 엄청난데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이 쪽을 가벼워 이 쪽을 가벼워 잘했어! 잘했어! 바로 꾸여! 좋았어! 대단해! 좋아! 케이스를 올려볼까? 좋았어! 좋아 좋아! 앞으로 열 번! 좋아! 잘했어! 좋아! 잘했어! 앞으로 다섯 번! 파이팅! 앞으로 세 번! 좋았어! 마지막 두 번! 최고였어!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복근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90도의 인사를 생활합시다. 힘을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줘! 단점 인사만 하다 치친다는거! 제일 힘듭니다. 천천히 비틀어! 고! 펜 failures! 도미를 감아! 눈이가 Steph! がとう. 것 같은데... Leonard! 천천히 비틀어. 앞쪽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 완벽해. 유산소 운동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데 적합한 운동입니다. 그럼요. 이래봬도 근성은 있다고요.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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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거리는 땀이 정말 아름다워. 그래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힘이 납니다. 화이팅! 예이!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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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 나왔습니다 전체 기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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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0번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하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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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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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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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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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복근 카드 전체 기로 두 명을 없애버렸습니다 하지 아닌 복부에 힘을 줘 파이팅 자 스킬을 선택해 프랭크 엉덩이 들기 자 가자 킵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좋았어 나이스 좋았어 훌륭해 좋았어 앞으로 20번 좋아 좋아 눈부셔 좋아 좋아 지금 좋아 오케이 굉장해 좋아 완벽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았어 바로 그 거야 좋아 엄청난데 잘했어 너의 한계에 도전해봐 좋아 좋아 잘했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할 수 있어 잘했어 안녕 서두르지 말고 일어서 복근 가드 언제 없어졌지 와 힘들다 링콘을 조일 때는 다리를 살짝 굽혀 허벅지 들기 허벅지 들기 허벅지 들기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앞으로 30번 점에 맞춰 직동적으로 움직이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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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번 왼쪽 최고의 배틀이였어 뭐든지 열심히 하자가 고스날이 못오기 때문에 열심히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만 열심히 해주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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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Familien 이케 바로 튼거야! 세팅 공격력 10 잘했어! 와 끝난거잖아! 완주했어!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칭! 빅토리! 빅토리! 알아보기! 표시된 위치를 오른손 엄지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측정 중입니다 잠시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힘드네요 힘들어도 살이 빠진다고 하면 더 힘든 운동도 하겠습니다 아 이거 와 숨차요! 맞아요! 매일 하고 싶은데 매일 하지 못하는 고스나리의 고충 하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무조건 거의 무조건 하겠다라는 오늘은 여기까지 어 그래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진님, FF님, 폐호님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는 운동이 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방송에 운동방송을 아 졸았습니다 그쵸 같이 우리 운동해서 꽃미남은 되진 못해도 몸짱은 한번 대보도록 노력해봐요 아 힘드네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진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 그룹은 이렇게 응원하신 거 다 알아요 아 오늘도 즐거운 고스메일 방송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eaku